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빅텍이 아주 강력하게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에 아주 큰 악재 같았죠. 카나리아 바이오 임상 3상 중단 권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면 아주 좋다, 엄청나게 길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중단 권고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바로 한가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나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상 다 끝내고 사상 최대 OS, 사상 최장 OS를 가지고 OFDA 승인 결과 대기 중이다. 상당히 비교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름 선방 중입니다. 나름 HLB는 선방을 하고 있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습니다. 지금 메인이 코스피 코스닥을 2500억에 1300억 아주 전쟁 리스크에 아주 가지고 있는 물량을 묻지만 매도하듯이 박살을 내는 그런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기관은 지금 관망만 하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68억, 98억 매수 중인데 관망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 오늘 특이한 부분이 HLB가 HSBC에서 7만 4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던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이 4%나 밀립니다. 4%나 밀려 내려가고 있고 수급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세, 그런 시장이 워낙에 좀 공포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다. 계속 밀리죠. 5일선 회모 못하고 밀려 내려가고 있고 ABL바이오가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금 조금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2%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에 이 챕이 지금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엉망진창인 이런 분위기고 카나리아바이오가 지금 뭐 점하를 받았죠. 점하를 받았고 지금 올해 코브맙이 상당히 뭐 데이터가 좋다. 아주 뭐 길게 나온다. 그렇게 했었는데 DSMB 해당 임상의 무형선평가 진행 임상 지속을 위한 P-Value를 달성하지 못해. 이같이 반대했다. 그런데 이게 P-Value를 달성 못하면 실패입니다. 실패. 실패가 나와버리면서 임상 2선 결과와 상반돼서 매우 당혹스럽다. 임상 3상까지 가서 2상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였는데 이게 3상에서 이렇게까지 P-Value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정말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그런 데모이죠. 자 지금 이 한가 맞았고 또 이런 분위기에 또 전쟁 리스크에 아주 시장이 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종목들 전부 다 내리고 있죠. 조선 2차전지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쪽이 그나마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거의 다 하락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2차전지 하락이 좀 깊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에코프로는 이제 60만 원이 깨지 일부 직전까지 내려갔고 대부분 다 하락이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하락이죠. 아주 하락폭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 리스크가 워낙에 강하게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살아남은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들 조금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빅텍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계속해서 뻗어 올라가고 있죠. 전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전쟁 테마가 아주 뭐 지속적인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이 분위기는 시장이 우리나라 자체 문제죠. 우리나라의 전쟁 리스크 이 부분이 시장을 완전히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분위기고 이 분위기가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시장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외인들이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을 계속 하방 압력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HF1.6%면 선방입니다. 선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얼마 안 내린 거죠. 시장의 분위기에 대비해서 얼마 내리지도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와서 자 지금 오늘은 또 스무스하게 또 이 33일 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또 나오고 있죠. 시작하고 시장 분위기입니다. 시장 분위기 그리고 바이오 쪽 분위기 이게 살아나야지 HLV가 살아날 수 있는 거지 CMC 뭐 이런 부분이 좋다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나 혼자서 올라가겠다 이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죠. 좀 불가능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 라고 볼 수 있고 추세가 계속 하방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좀 내리고 적감에서 좀 들어오고 들어오지만 또 어느 정도 기준선에 부딪히면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이 또 지속이 되고 있죠. 또 특이하게 지금 HSBC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여기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인이 계속 들어오다가 찐 외인이죠. 얘들은 공매창구 외인이 아니고 찐 외인 그리고 한국투자에서는 그래도 좀 들어와 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신한에 또 매도하고 있죠. 신한 HSBC 삼성 창구는 상당히 별로 좋지 못합니다. 시장의 환경 분위기 자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뭐 무슨 정말로 곧 있으면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생겨야지 시장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내려가고 있죠. 지금 HLB만 봐선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자체 리스크 북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야 됩니다. 셀티븐이 지금 4% 5% 이렇게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 HLB만 우리는 CMC 잘 될 것 같아 이런 걸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거의 멀도 속의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의 압박 바이오전체증 섹터의 힘 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전환을 하려면 추세 전환하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이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기적인 흐름은 계속 시장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다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